유경재! 제가 아쉬우니까 배드민턴 한 번 치고 갈게요. 왜 또 야외에서 쳐. 원래 안에서 쳐야 돼. 오늘 바람이 좀 없긴 해? 지금 없어, 오늘 사실. 지금 없을 때 빨리빨리 하자. 루신! 너 혼자 해봐. 어. 5딜. 5딜. 혼자 해도 다 이기지. 선수는! 저번에 그리고 너무 까불느라고! 오늘 그냥 폴을 납작하게 해줘야겠어, 그냥. 나 그냥 살짝 툭툭 쳐도 너희 그냥... 내가 그냥 아무도 못 봐봐. 아, 오케이. 다 보여줄게. 말 끊고 이제 보여줘. 우리 성빈이 끙끙대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한 11점 내기에서 7점 페널티 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실력 보여주라. 몇 점 내기야? 11점? 11점? 오케이. 7점 줘, 7점. 7점 줘? 아 뭐 너희, 너희까지 동의하면? 그래! 오케이. 난 그럼 제대로 해. 오케이, 오케이. 나 다 찍어 그냥. 그래. 맞아도 몰라. 나, 나 이렇게 해. 7점 치려고. 괜히 견들지 마. 못 받을 것 같아. 시작! 내가 4점을 넣으시니, 컬. 아이씨. 자, 7점. 아이, 그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자, 2대 7. 홀로 갈 필요가 없네. 그냥 쳐야 돼. 그냥 쳐야 돼. 그냥 쳐야 돼, 내가. 후루트가 있을게, 내가. 자, 3대 7. 야, 지금 썸빈 한 장만 주네! 어? 아니 지금 다 골고루 줬잖아. 오 씨. 피했지? 아니, 피했지? 아니, 내가 목쪽으로 나눠서. 4대 7. 4대 7. 4대 7. 얼굴 쪽으로 해. 아니야, 아니야. 자, 5대 7. 잠깐만. 너무 잘하는데? 미안해. 아, 찍는다. 자, 6대 7. 벌써 6점 다 했어? 다. 우리 뭐 했는데? 사람이 많으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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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오! 샷! 야! 광고왕! 하나, 둘, 셋, 팔! 아, 기가 빨리네. 아, 오케이, 오케이. 맞다, 우리, 우리. 8대 6이야, 지금.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야! 바람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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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람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 뭐 잘한다, 잘한다 했지만 뭐 별 거 아니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아, 갑자기? 바람 비교하지 마. 잠깐, 잠깐 비교해, 바람이. 아, 예, 예, 예. 뭐지, 왜이냐? 야, 이러면서 바람이야. 야, 10대 6, 10대 6. 1점 나왔어. 1점, 1점, 1점. 바람이야. 1점, 1점. 1점, 1점.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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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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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봐야 돼. 아웃! 10대 9인 거 알아? 10대 9에? 아니야, 아니야. 몰라. 우리, 우리 1점 나왔어. 우! 오케이, 10대 7.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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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하하하하 동대비였어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오케이 우리 확인했다 이제 야 이제 변했어 변했어 여기 와 왓 아니 뭐 근데 저렇게 해봤자 제가 이길 게 뻔해서 슬퍼 어깨에 때리지 마 뒤로 넘어가는 건 보내줘 근데 형, 형이 뒤에서는 게 많은 거 같아 제가 스매시 때릴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봤다고 응 그러니까 공이 높게 뜨잖아 그러면 스매시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 형 편집 해답게 누가 못 봤어 난 프론트에서 길게 뻔한 것 같아 잘 못 봤다고 응 그나마 그러면 만약에 공이 높게 해서 스매시 때리려고 한다 그러면 나랑 예찬이 빼고 다 앞으로 붙어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받을 게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이렇게 떠 있잖아 제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때 그냥 내 앞쪽으로 붙어 있어 어 그럼 우리가 받을 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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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 아무리 짜도 이게 실력 차이가 너무 나도 너무 나서 쟤는 안 돼요 그냥 솔직히 야외에서 치면은 이게 사람 많은 사람이 유리한데 실내에서 치잖아요 쟤는 큰일 납니다 진짜 이제 실내에서는 바람이 안 불 때 이제 딱딱 꽂아야 되는데 야외니까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갔지 저 바람 때문에 아까 3점 7점 했거든요 근데 바람만 아니었으면 그냥 7점 죽어도 11 대 7로 끝나지 않았을까 아깐 공이 천천히 왔는데도 제가 못 쳤어요 그럴 리가 없고요 지금 전략 다 쪘으니까 그냥 또 그거 파악해서 이겨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7대0으로 다시 시작한다 7대0으로 오케이 나이스 자 갈게 오케이 어이고 나이스 나이스 오 바랏어 나이스 하나 둘 셋 공이 중간에서 막 휘네 뭐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짜리 인사 8대1이야 8대1이야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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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대다 어ざ피 오… 오우 아아아아아아악 오하아아아 뭐야 야아아아 어차피 에이 하나 둘 셋 보젤 아 거애가 아니네 야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돼 아 까비 아 깜이 오! 바로! 에이!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쳤는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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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지? 자 앞으로 가야 돼! 제가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럼 앞으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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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 4야! 매치 보이스야! 반함이 형 뭔데? 10 대 5! 10 대 5! 10 대 6! 나이스! 조금만 더 바뀌었으면 9 대 7!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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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5! 할 만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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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니멘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거기서 자신 있는 게임이나 2명 들어와! 어 2명으로! 2명으로? 할게. 그만 안 해. 아니 뭐 다 자신 있으면 다 자신.. 쳐도 되고 저는 멀리긴 할게요. 저는 스포츠랑 안 맞아요. 3명? 내가 뭘 잘하는 거 같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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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 3대1? 제일 잘하면 5대1도 이겼으니까. 너무 멀리 나간다? 0대0부터야? 너 이거 원하면 뭐. 1대0, 1대0. 1대0, 1대0. 1대0, 1대0. 1대0, 1대0, 1대0. 아웃. 가비. 좋게. 응. 우와. 받아보셨지. 자, 엘천이. 계등이.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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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은 원래 다 해? 자, 성공. 2대0, 1대0. 1대0. 1대0, 1대0, 1대0. 1,2. 그렇지. 1대0, 1대0. 이런 서브가 어디 있어? 캐나다 직 서브야 인마. 인마 파울이야 파울. 제대로 해! 몇 대 몇 치야? 3 대 2. 제대로 해? 오케이. 오오오... 이게 무서운데? 자 3 대 3. 다시 또. 오케이. 다시 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자, 와자, 와! 봉이 너무 천천히 와. 4 대 3. 오케이 간다. 진급이다. 인. 갑니다. 아까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넘어야죠 아 여러분 2위였어요 비에얼얼 아웃! 자 4대4 비에얼얼 몰프이 안 맞아요 4대4 오 피크였어요 5대4 비등비등해 6대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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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4 자 갑니다 인! 인 아니에요? 아웃 너희꺼 너희꺼 오케이 아웃 쏘리 오케이 오케이 7대5 기본은 치네 그래도 아이씨 안된대 안된대 자 8대5 자 기릿 어 아 아 아 아 왜 초선만 봐 왜 안올 줄 알았어 안올 줄 알았어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9대5 자 아 아 아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따윈 뭐야? 따윈 하나 둘 셋 따윈 아니 이게 혼자 복식이니까 코트가 넓네 어쩌라고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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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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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끝 우와 1대7 1대1 할 사람 누군데? 야 복끼리 아는데? 복끼리 한번 할게 내 이따랑 너는 안 돼 진다니까 아 진짜 와 어떡하지 복끼리 해줄게 진짜 찐막으로 이제 복수할게요 복끼리 단식해? 그래 단식 안을까지 뒤에는 끝까지야 오케이 이걸 못 봤나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그냥 기대야 이거 뭐야? 2대1 내 주 메뉴거든 단식 오우 아웃 3대1 아웃 4대1 이쪽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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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2 후박인데 후박? 5대2 자 아웃 아웃 왜 그래 6대2 6대2 아웃 7대2 당장은 당장은 왜 이렇게 8대2 안 된다니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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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3 나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자 에? 뭐 신기해 자 아 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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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울 안 나 다른 방울 안 나 다른 방울 안 나 어? 나도 딸 안 나 이 자식아 자 자 어이구 헤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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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이 왜 축구 안 하는 거예요? 예 오우 왜 축구 안 하는 거예요? 오우 축구는 언제예요? 오우 축구를 왜 안 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운동만 쏙 빼놓고 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 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알아? 너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뭔 소리야 어때 내 기분 어때? 볼링도 치러갖고 배드민턴도 했고 농구도 했는데 축구 안 했으냐고 걔네 걔네 나 뭐 이스포지 이거 뭐 없냐고 만화카페를 가고 싶습니다 만화카페도 안 돼 만화카페 다음은 축구 아니면 만화카페로 궁금한 거 있어요 성희룡이 배드민턴 순위를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기가 2등일 줄 알고 아 나 2등인 거 같아 맞아 도윤이가 나 제외하고지 일단 성무가 1등이고 어 그렇지 그렇지 실망 일단 도윤이가 순발력 때문에 수비를 수비가 좋아 도윤이 놀랐다 오늘 순발력 때문에 생각보다 난 공 못하는 사람이 좀 했다 생각보다 근데 배드민턴 되게 귀엽게 치네 근데 나보다 더 잘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돼 내가 봤어 넌 내가 많이 못 봤어 다음에 나랑 더 많이 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인정 한 3, 3 되고 좀 더 열심히 더 타는 걸로 성흥이 너 재켰잖아 성민이 이재민이야 맞아 맞아 포인트 냈어요 포인트 냈어요 그건 아주 대단하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형한테 성민이가 그나마 좀 잘하는 게 배드민턴이네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성민이 넌 배드민턴 같이 추워 성민이 줄넘기도 잘하자 아 맞네 줄넘기도 잘해 성민이 달리기도 잘해요 맞아요 나중에 성민이 혼자 그 한강 10키로 뛰기 브이로그 뛰기 막 그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달리기란 뭘 내가 마라톤을 해 아니면 아니면 스크린 야구 치러 가시죠 스크린 야구 스크린 야구 저희끼리 스크린 야구 치러 가니까 아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재밌게 쳐봤고요 희망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건 이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80팀 메이저이었습니다 안녕 Let's see you next time Yep See you guys See you guys Fine 이거 진짜 외국 방송 같아요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